에니스타 우리는 누구나 스타다 꿈이 있다면 어쩌면 난 미쳐도 돼 제가 밀어뼈서 택해 크래지 부를 때로 말 바라봐 크래지 장난하지 마라 크래지 눈을 때로 말 바라봐 오늘 밤에 난 너에게 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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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부모님 속 좀 볼 수 있을까? 뭘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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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암 조회 아! 나 줘! 우리 요리가 진짜 나 주워! 와! 야! 사세요!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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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언니! 우리 이제 비긴 거예요. 뭐해? 이리 와. 선물이야. 부탁드러시는 대신 주는 거다. 자. 너 이제 내가 되는 거야? 얘는 보미야, 보미. 이번 공연은 나 대신 보미가 할 거야. 나 믿고 니들이 한번 도와줘. 알았지? 잘해. 하나, 둘, 셋! 어쩌면 난 미쳐도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난 어때도 돼. 지금 이렇게 선택해. 오늘 밤에. 둘을 깨고 날 바라봐. 넌 안하지만. 넌 안하잖아. 둘을 깨고 날 바라봐. 오늘 밤에 나는 너에게 리스타. 도대체 난 이래도 돼. 가끔 음화도 미쳐봐 에브리트에 난 느껴도 돼 그냥 나에게 맡겨봐 Crazy 이 노래로 들어봐봐 Crazy 그릇 뛰고 미쳐봐 Crazy 넌 이제 끊어버렸어 지금부터 난 너에게 있어 야, 이효리야, 이효리 이번에 새로 나왔나봐 완전 이쁘다 야, 근데 닮았는데? 진짜 닮았어 고개 웃는 것 같아 재밌어? 이렇게 다니는 거? 우린 이렇게 다니는 게 좋아 그래도 다들 스태가 되는 게 꿈이잖아 무대가 좋은 거지 돌아와요 이건 이효리 무대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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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스, 예스 유 맥 미 하 따라 오른 무대 위 날 너와 너를 마주치는 순간 멈춰버린 너와 나의 crazy tonight 기본 멈추지 마라 나를 유혹하려 하는 너의 마음 알아 너의 몸짓 하나하나에 너의 깊이 빠져들어가 원아 원아 Get you Crazy 숨을 쉬고 날 바라봐 Crazy 단짓 하지 마라 오늘 밤에 난 너의 앤섭 She's so really beautiful She's so really beautiful She's so really beautiful 눈이 뜨거워 나도 모르게 흘러 내려와 I know where you're gonna die 이곳에 널 멈추고 그냥 그렇게 갔다 오면 그냥 그렇게 갔다오면 The liquid star 너도 이제는 we go and we start 너도 이제는 we go and we start 야, 들어봐. 들어봐. 아까 반응도 완전 예술이었잖아. 아, 맞아. 얘가 우리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솔직히 너도 내가 너희 팀이었으면 좋겠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좀 하는데. 요리. 너 그만 네 자리로 돌아가라. 다 알고 있었어. 모두 다 자기한테 맞는 옷은 따로 있는 거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언니! 힘들었지? 안녕. 잊지마. 넌 나의 스타라는 거야. 우리들을 위해서 박수치는 단 한 명만 있더라도 그들한테는 미스터야. 수빈의 스타라는 거야. 힘들었지? 이리와 잘 어울린다. 자신의 스타라는 거야. 수빈의 스타라는 거야. 전문가를 서로를 긴근금금금금세라게. I can I can't believe I'm you I want to live in my head You're my goodbye Yes, yes, you made me 날 따라오는 울대가 드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순간 벗겨 어린 너와 나의 crazy tonight 기쁨 멈추지 마라 나를 기억하려 하는 너의 마음만 너의 모습 하나하나의 도움을 받는 거야 원하러 가치고 싶어 숨을 쉬고 말 말아봐 내 손에 깜찍하지 마라 흐린 이런 손을 빼봐 가나와봐 오늘만에 나는 너의 일성 소릴 들었봐 크게 들었봐 너도 이제는 추움도 돼 소명을 켜도 나를 옮기고 내가 초점이 더 돼 눈을 흘리고 목을 멈추고 눈을 흘리고 내 눈을 흘리고 내 눈을 흘리고 내 눈을 흘리고 너의 이젠피검다 텐티스 아 요리 맞다니까 꽉 잡았어야 되는데 야 야 아 요리 아니라니까 슬픈 소리를 주면 돼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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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지 말고 저기 저녁 뭐 먹을래 저녁 나는 피자 먹고 싶다 피자 여기 어디서 한번 고맙습니다